엽기 떡볶이 매운맛이랑 여기 무뼈 닭발 준비했습니다. 떡볶이에 닭발 넣어가지고 먹을 거예요.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여기 캡사이신 넣고 페페로치노 여기까지만 뿌려서 먹을게요. 떡볶이 매운맛이랑 식사 넣어먹고 떡볶이 매운맛이랑 같이 먹어요. 떡볶이 매운맛이랑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. 떡볶이 매운맛이랑 같이 먹어요. 떡볶이 매운맛이랑 같이 먹어요. 음 응 어묵 반이랑 떡 반인데 어묵 되게 많아 보인다 딱딱한 맛 너무 맛있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이 소금이 좀 더 맛있어 좀 더 맛있어 너무 맛있다 쾌쾌쾌 아 바삭바삭 계곡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초콜릿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